왜 아카샨 있는데? 진짜 어디 있어? 어디 갔냐? 일로 돌았나? 혹시? 아 진짜 돌았네. 약간 양치기 소년인 것 같아.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죽는 것 같아. 빼기지 않나? 아 채용할까 했는데 채용은 안될 것 같아서 죽였어요. 아 뭔가 큐 자신이 없어 지금. 이거 아니었는데. 어 얘 풀이 있네? 아 밧줄 할 때 큐 쓰면은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. 어? 죽으면 안되는데? 어 왜 이렇게 했을 때 사기 챔피언. 아니 저렇게 해도 내가 지는 게 많이 되나? 킬 두 개를 버려도 내가 지내? 뭐지? 뭐지? 나 사스 형인줄 알았어. 게임주자? 아 아키샹 끝까지 올렸던데? 형! 형! 아 많이 벌었구나. 아 나 질타 안 꼬였네 케인이 이제 그냥 돈 쓰러 갑니다 이 팀이 희망한 케인이다 아 2평타 간다? 오마이갓이다 진짜 오마이갓 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 망한 것 같은데? 아 죄송 죽어 아 아카샨 무조건 있는데 아 아카샨 개무섭네 상상 속에 아카샨 저기 있었다고? 말도 안 돼 아 개말리 아 아카샨 은신이 있다 아카샨은 은신이 있다 아 아카샨은 은신이 있다 허니 진짜 무섭네 이게 무슨 일이지? 아니 진짜 우울하다 이게 내가 개선을 본다고?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게임이 피니크로 피니들 왜 이렇게 두티드야 아 근데 아크샹 핑크를 또 찍어줄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아크샹 Sea.. 아 진짜로 아카샘 갈 것 같아 이번에는 역시 약간 양치기 소년인 것 같아 사람들이 안 믿어 줘서 죽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겼눈 키아나의 커밍인데 이거?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정성스럽지 이 형들 잡았다 아카샘 죽여줘 찢어버려 아카샘 지금 원래 한 13대스 정도 했어야 돼 이제 궁 한번 쏘러 가고 싶긴 한데 오랜만에 석박 시원하게 아니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지 자야 형 아니 노공자 궁이 참 궁인 척하고 있네 지금 아우스 야 니가 맞아 너가 죽자 그냥 한번 죽어라 옳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어? 아 귀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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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왜 이렇게 상대 상대 너무 쎄 조합이 진짜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어 이거 어디 갔냐? 일로 돌았나 혹시? 아 진짜 돌았네 나도 내 정보에 확신이 없다 아 이 형 어디 있어 근데? 아니 풀 쏘잖아?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? 어 어 잡았다 나이스 빠이요 좌 colonial